중간고사 교육평가가 부산시 교육청에서 출제라는 거죠 부산교육청입니다 부산교육청이라서 일단은 여러분이 그런 약간 루머가 좀 있는데 교육청들마다 수준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했어요. 부산은 쉽고 서울이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부산은 쉽다? 이거는 전혀 낭설이에요 낭설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청 모의고사가 출제되는 과정을 좀 알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좀 참여를 해요. 근데 이제 각 문항 공모를 해서 모아서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고3 고3 모의평가나 수능처럼 일정기간 좀 완벽하게 문제를 만들고자 우리가 이제 합숙을 하고 검토를 여러 번 거치고 이런 체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고1, 2학력 평가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이제 작년 부산교육청은 굉장히 좀 쉬웠는데 올해는 역시 쉽겠지? 뭐 이런 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난이도나 기출의 흐름이나 이런 연관성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일 때 믿지 마시고 특히 기출분석 같은 거 있잖아. 기출분석 같은 거 의미가 좀 없어요. 기출분석이나 흐름이 이제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에 있잖아. 여러분이 이제 부산교육청 6월 학력평가 실시되는 거 서울은 제외가 돼 있어요. 서울은 제외가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시행한 학교가 있겠지만 전국 단위 시험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합시다. 일단.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학력평가라고 하니까 모의고사의 냄새 좀 나기도 하고 3월 달에 안 보고 6월 달에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할 거야. 일단 시험 범위부터 살펴봅시다. 시험 범위. 시험 범위는 여러분이 수학 상에서 수학 상에서 방정식과 부등식까지죠. 방정식과 부등식까지예요. 방정식, 부등식부터가 아니고 방정식과 부등식까지기 때문에 생각해봐. 공부하겠니? 안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6월, 6월 이게 이제 7일인가 그렇잖아요. 6월 달에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 한 달 뒤에 보는데 기말고사는 여기 붙어야. 그렇죠? 기말고사 이거 붙어고 이건 어느 시험범이었어요? 중간고사 시험범이었어요. 중간고사 시험범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아무도 안 합니다. 중간고사 시험범이었기 때문에 공부 안 해요. 근데 나름 이제 기분은 좀 약간 불편하니까 벼락치기라는데 절대로 여러분 벼락치기 이거 안 됩니다.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 벼락치기 잘 안 통해요. 근데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전날이라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알아? 실컷 야자시간에 애들하고 밥 먹고 축가하고 들어와가지고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어보거나 아니면 공식을 펴가지고 막 외웠다니까?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그 중간고사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내신 문제도 벼락치기를 하면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모의고사 전날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의식 행사 치르듯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출문제를 보거나 공식을 외우는 거는 그냥 나의 불안함을 씻어버리기 위한 거지 여러분 시험 점수를 올려주는 행위는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6월 학류평가 같은 경우는 점수가 최악이에요. 최악.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바짝 올리다가 딱 치르는 경향이 좀 있는데 6월 달에는 중간고사 끝나고 이미 한 달 정도 놀아버린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보통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요.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이 이걸 좀 우리가 단기간에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책들 있죠. 중간고사 때 했던 책들. 교과서나 문제집. 교과서나 문제집. 이걸 보세요. 중간고사 때 교과서나 문제집. 그리고 새롭게 풀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풀었던 거 다시 복습하라는 거야. 복습하라는 거야. 사실 학력평가를 대비하는 학생들은 평소에도 시험 범위와 관계없이 꾸준히 문제집을 전범위에 풉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풀었던 교과서나 문제집 위주로 복습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점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점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치 모의고사라고 하니까 내가 전국에서 몇 등 정도 하는지 좀 평가가 되는 것 같고 불안한 사람도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큰 표본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가장 큰 표본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제히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시험을 치르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선택해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큰 규모의 시험이기 때문에 적당하게는 적당하게 적당하게 뭐라 그럴까 나의 앞으로 학습 방향에 대해서 지침을 좀 삼자? 뭐 이 정도? 뭐 애를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지만 6등급 나왔으면 공부 좀 하라 이거지. 1등급 나왔으면 그대로 하고 6등급, 7등급 나왔으면 공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이 3월 달에 시험을 보지 않고 이번에 처음 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주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랑 3점짜리랑 4점짜리로 구성이 돼요. 객관식 21문제, 주관식 나머지 9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30문제가 출제되는 건데 30문제 중에 여러분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2점, 3점짜리 있지. 그러니까 요게 상대적으로 쉬운 거겠지. 2점, 3점은 쉬운데 요게 총 48점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공부를 했고 그래도 2, 3일 정도 중간고사 때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공식을 까먹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험을 보면 2점, 3점 다 맞춰서 48점이면 최저점에서 나올 거야. 여기에서 4점짜리 문제만 풀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모의고사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시험법에는 이제 학교 시험 점수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포함시킨 불법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시험 점수를 내신에 반영시키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이 신경 안 써요. 그냥 엎드려 잔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48점에서 일자로 쫙 찍어서 엎드려 자고 12점만 더 맞췄다 생각해봐. 그럼 60점이거든? 그럼 몇 등급이냐면 1, 2, 3등급 나와요. 등급컷 좀 알려줄게. 이거를 이제 토대로 여러분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거지 이런 거. 여러분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는 모든 규칙들은 정규적인, 정상적인 규칙을 가진다. 정규분포 곡선을 가진다라는 건데 가장 평균적인 게 제일 많아요. 우리가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키가 3m, 키가 50cm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뭐 있기가 있겠지만 이 정도밖에 없다고. 이 정도밖에 없다고. 원빈처럼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진짜 원빈만큼 못생긴 사람도 거의 없어요. 보통 다 여기 모여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여기부터 잘라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잘라가지고 1, 2, 3, 4, 5, 6, 7, 8, 9 등급으로 나눈 건데 등급컷이 이제 1등급부터 77, 68, 57, 45 77, 68 그 다음에 57, 45 처참하죠. 이게 고1 확률평가 점수가 왜 이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5월 달에 중공수학 끝나고 한 달 동안 노후군 시험 보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고2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범위가 수능 시험 범위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나름 복습을 계속 한단 말이지. 근데 고1은 아예 싹 다 버려요. 수학 상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작년에 딱 이 모양이 됐다라는 거지. 안타깝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2점, 3점만 맞춰. 2점, 3점 맞춰. 그럼 48점이지. 4점짜리를 내가 찍으란 소리는 아니고 여러분 3개는 맞출 수 있지 않겠니? 그래도? 나머지 52점 중에 3개는 맞출 수 있지 않겠니? 3개는 맞추면 여기 온단 말이야. 여기 온다는 것은 77점까지 1등급이고 68점까지 2등급이고 나머지 여기 3등급까지인데 57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거는 진짜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사실 내가 너네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점수 그대로 3학년이 되면 3학년이 되면 77점이면 4등급이 나와요. 3등급, 4등급이 나온단 말이야. 절대로 여러분 등급 믿지 마세요. 등급 믿지 마라. 말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60점인데요. 3등급이라 나왔어요. 수학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어쨌든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당장은 더 눈앞에 중요하고 큰 시험이기 때문에 학력평가에 대해서 너네가 3등급인지 2등급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외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라면 그냥 보통 무시를 해버리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수능이라는 거대한 시험을 준비를 하고 대학 입학까지에 대한 연장선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치르는 모의고사 점수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당장은 어떻게 반영이 돼가지고 중요한 시험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연장선으로 쭉 이어지면 나의 공부하는 방법이나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나타나는 그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결정적으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좀 안 올랐을 때는 그 패턴을 보고 좀 수정, 보완을 할 때가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다 찍고 엎드려 자고 대충 풀고 많은 시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이 방향을 조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6월 모의고사는 3학년부터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들이랑 막 친해져가지고 야자실 분위기가 나름 내가 신나는 게 들썩들썩 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왔을 텐데 그래서 기말고사까지도 기간이 좀 남았고 여러분이 막 올인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과는 사실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길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로 해야 될 수가 있을 때 지금 이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누군가 상담을 해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절대로 대충 넘기지는 마세요. 대충 넘기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좀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간고사 때 배웠던 공부했던 교과서나 문제집을 한 번 더 그냥 보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기말고사에 대한 뭔가 계획을 좀 탄탄하게 세워놔야 되겠지. 점수에 집착하지는 않되 여러분들이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작년 등급 것이 어떻게 돼 있었는데 이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인지 점수를 그래도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꼭 시험지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좀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등급 공개가 되면 내가 그래도 1학년 중에는 어디쯤 위치에 와 있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고 앞으로 공부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도 우리가 당장의 생활기록부에 포함되는 그러한 절실하게 다가오는 시험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중간고사라는 시험이 우리 학교에서의 뿐만이 아니고 내가 그날 배가 잠깐 아팠거나 딴 생각하거나 OMR 카드 마킹 실수에서 3점짜리 하나 틀려서 막 100등 떨어지고 학교 시험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들이 아니고 전국 단위 시험으로 좀 봤을 때 그래도 학교보다는 표본이 좀 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름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꼭 시험을 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주면 작년 시험 문제나 재정년 시험 문제 문제 풀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정식과 부등식까지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학년들 경우에는 교육과정 바뀌면서 과목이 아예 바뀌어버렸지만 여기까지는 범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과 재정년 같은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셔도 충분하고요. 대신에 여러분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그 100분의 1라는 시간을 좀 재해서 채점 한번 해봐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모의교사 패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고 대비하시며 훨씬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기로 하고 여러분 6월 학력평가 준비 잘 하셔서 초기 성적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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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